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과 세계 뉴스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테이프스트리트 CEO가 코치 신발이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경제 문제로 인해 사임을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버켄스탁이 새로운 EVA 클로그를 출시하며 포스트 스포츠 회복 신발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야후 US의 보도에 따르면 테이프스트리 인코어퍼레이티드의 CEO 조앤 크리보이저라트는 2024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스튜어트 와이스먼 브랜드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북미와 중국에서의 외부 압력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4분기 순매출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5,060만 달러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보이저라트는 브랜드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감성 스토리텔링과 주요 아이템 플랫폼에서의 아이콘 성장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도매 부문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치 브랜드는 롤라인 스니커즈와 최근 출시된 샌들 덕분에 신발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테피스트리는 2025 회계연도에 67억 달러의 순매출과 주당 순이익 4.45에서 4.50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린 팔러시에 따르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다음 달 사임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룬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문제와 관련된 비판을 피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기시다는 2021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2022년 상원선거에서도 연정을 유지했지만 당내 스캔들과 약한 엔화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기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제안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했으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기업들의 임금 인상도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후임당 대표는 다음 달 당원 투표로 결정되며 이는 일본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야후 US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버컨스탁은 새로운 EVA 스타일의 클로그인 비어키 플로를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클로그는 1995년 원조 통풍 클로그에서 영감을 받아 운동 후 회복과 휴식일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버컨스탁의 미국 담당 사장 데이비드 케어는 이 클로그가 운동 후 회복을 위해 스포츠 지향 소비자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어키 플로는 통기성이 뛰어나고 물에 강한 디자인으로 발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유지해주며 조절 가능한 백스트랩으로 안정성과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59.99달러에 판매되며 블랙, 스톤코인, 에그셀, 카키, 엘리멘탈 블루 등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버컨스탁은 최근 분기 실적에서 전년 대비 22% 증가한 4억 8,100만 유로의 순매출을 기록하며 강력한 소비자 수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텔리그래프 북한은 2024년 12월부터 국제 관광객들을 다시 맞이할 예정이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국경을 폐쇄한 지 거의 5년 만의 일이다 베이징에 기반을 둔 여행사 코어여 토어즈는 북한의 새로운 사회주의 유토피아, 삼지연을 포함한 여러 관광지를 탐방하는 첫 번째 여행객들을 보낼 예정이다 삼지연은 북한의 창시자 김일성이 일본 점령군과 싸운 곳으로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라는 선전이 있는 백두산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 도시는 김정은이 감독한 경제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롭게 재개발되었으며 사천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호텔, 스키, 리조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삼지연의 재개발은 자제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인권단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청소년 노동여단이 동원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디플러메트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이번 주에 자민당 당수재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여 새로운 일본 총리가 등장할 길을 열었다 기시다는 정치 자금 스캔들로 인해 자민당의 신뢰를 잃었고 이를 책임지기 위해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 스캔들은 약 9억 7천만엔의 정치 자금이 보고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 여러 의원과 보좌관이 기소되었다 기시다의 사임은 그의 외교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기시다는 아베 신조 행정부 동안 일본의 외교장관으로서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세계 지도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의 외교적 기여를 높였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홍콩은 세계 여자 U-20 라크로스 챔피언십에서 자메이카를 상대로 13대2로 승리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홍콩 대표팀은 엘로이스 볼리토, 안비찬, 소피 빈의 골로 전반전을 장악했고 후반전에도 볼리토와 빈이 추가 골을 넣으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홍콩의 다음 상대는 세계 랭킹 4위인 잉글랜드로 홍콩 감독은 더 높은 수준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18대8로 승리하며 대회를 시작했고 이탈리아는 멕시코를 15대11로 이기며 데뷔전을 치렀다 대만은 한국을 17대11로 꺾으며 대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이러한 경기들은 각국 선수들이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대회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디언 중국의 새로운 누아르 영화강은 흐른다는 작은 마을, 살인사건 그리고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는 탐정이라는 익숙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점점 더 많은 비밀과 미스터리로 관객을 사로잡아 중국에서 예상치 못한 히트를 기록했다 감독 웨이 수준은 서양 관객들도 이 영화에 매료되기를 바란다 베이징 출신의 웨이는 14살 때 배우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감독의 길을 택했다 그의 최신 영화는 1990년대 시골마을 반포를 배경으로 이상주의적이지만 피곤한 탐정마 제가 강가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을 조사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웨이는 16mm 필름으로 촬영하여 영화에 고전적인 누아르 스타일의 질감을 더했다 영화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3억 90만 위안의 수익을 올렸다 이코노미스트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다음번 한국의 스릴러는 핵무기를 둘러싼 정치적 스펙타클이 될 수 있다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황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한국인들은 자국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국제사회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호주 방송공사 ABC 호주, 영국, 미국 간의 군사기술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무기 수출 규제가 다음 달부터 완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알바니즈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현지 산업과 AUKUS 파트너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제 무기 거래 규정, ITAR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기술 공유는 9월 1일부터 70% 이상의 미국 방위 수출에 대해 라이선스 없이 가능해진다 호주 방위부 장관 리처드 말레스는 이 개혁이 방위무역, 혁신 및 협력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호주가 이제 미국의 수출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무기게 되어 현지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포스트는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배 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일본의 3명의 장관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방위상 기하라 민호루, 경제안보상 다카이치 산하에 경제재생담당상 신도 요시타카가 도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신사는 250만 명의 전몰자를 기리며 그 중에는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의 주요 전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하라는 오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 신사를 일본의 전쟁 침략의 상징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한 반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신사 방문 대신 헌화를 보냈으며 다카이치는 그의 잠재적 후계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이처 밸런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9월에 있을 자민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유를 다루었습니다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시다는 당내 스캔들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그가 일본 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기시다의 리더십 덕분에 미일동맹의 미래가 더욱 밝아졌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기시다는 방위비 증가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책 변화를 통해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변모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임금 인상 및 생활비 억제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의 독소적 유산과 스캔들로 인해 재선 도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시다는 슬러시 펀드 스캔들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지만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 제이지런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사이의 새로운 우정이 서방과 그 동맹국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의 배경과 두 지도자가 서로에게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디지털 시리즈 핀치 포인트에서 질의와 정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탐구하며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국제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포스트 홍콩은 올해 첫 7개월 동안 2,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홍콩 관광청은 드론쇼와 불꽃놀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추절에는 가족 모임과 월병을 먹으며 축하하는 드론쇼가 열릴 예정이며 11월에는 홍콩 윈터페스트를 위한 불꽃놀이와 드론쇼 12월에는 새해 카운트다운 불꽃놀이가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특별 이벤트는 5월부터 시작된 관광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 이벤트는 약 12만 8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 지난달에는 39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홍콩을 방문했으며 이 중 310만 명이 중국 본토에서 왔다 1월부터 7월까지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약 1,930만 명이 중국 본토 관광객이었다 비본토 관광객 수는 약 5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1.1% 증가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한국계 미국인 스타 제이 박은 최근 11년 만에 서울에서 첫 팬미팅을 열었다 박은 공연 중에 마늘 건강 음료를 팬들에게 제공하며 무대에서 마늘을 직접 다진 후 행운의 추첨을 통해 두 명의 팬에게 음료를 맛보게 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주 출신으로 어머니의 권유로 케이팝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고 JYP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합류해 2008년 오후 2시 멤버로 데뷔했다 그러나 2009년 온라인 댓글 논란으로 밴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솔로 아티스트로 재데뷰한 그는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이름으로 성장했다 인터뷰에서 박은 팬미팅의 배경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통적으로 증류된 프리미엄 소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 소주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그의 소주 브랜드 권소주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전기차 비평가들의 가장 큰 공포 중 하나였다 최근 한국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메르세데스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러한 우려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이번 사건은 880대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의 공개 규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는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어 온 정보로 메르세데스는 나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시도로 이 정보를 공개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기차는 10만 대당 약 25건의 화재가 발생해 가솔린 차량의 1530건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3475건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배터리 화재는 여전히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큰 우려사항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며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배터리 공급업체의 이름을 사전 공개했다 정부는 모든 전기차 제조업체에게 배터리 공급업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육도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육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육도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육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육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육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해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해 주의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